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거창한 질문 같아요? 간단해요. 선택의 순간들을 모아두면 그것이 삶이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.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? 결국 그게 삶의 결정지 있는 게 삶이 아니겠어요?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지 5분이 지났어요. 잊지 마십시오. 이 5분이. 이 공간에서 있는 5분이 우리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5분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. 오케이? 오케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